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아놀드 렌더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놀드 렌더러 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선 렌더링 이라고 하는 것부터 알아야 될 텐데요 렌더링은 기본적으로 이 3d 오브젝트를 이미지화 시켜주는 세팅되어 있는 매터리얼과 세팅되어 있는 라이팅에 의해서 이미지화를 시켜주는 게 렌더링이라고 하는 부분이구요 그 렌더링이라고 하는 여러가지 방식 중에 아놀드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놀드 렌더링을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쉽게 사실적인 그런 아웃풋을 낼 수 있는 렌더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렌더러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옵션 메뉴는 여기 위에 아놀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메뉴를 찾을 수가 있구요 혹시라도 이 아놀드라고 하는 메뉴가 없다 라고 하면 마야 버전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구요 2018 버전부터인가 추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요 아니면 윈도우의 세팅 프로퍼런스의 플러그인 매니저에서 mtoa 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렌더링 플러그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로드가 돼 있어야지 아놀드 렌더링 아놀드 항목이 나오게 됩니다 우선 그렇게 마놀드 렌더러를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2000목부터는 기본 렌더러가 아놀드 렌더러로 거의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지금 씬으로는 간단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배경을 간단하게 만들어 놓구요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걸 이용해서 약간 곡선 형태가 된 이런 배경을 하나 만들어 주구요 그 다음 그 앞에는 이렇게 간단한 오브젝트를 만들었습니다 너무 간단한 오브젝트는 좀 잘 표현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은 형태를 변형한 오브젝트를 놔뒀습니다 그러면 뭘 해줄 거냐면요 아놀드 렌더링 렌더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빛을 설정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금속 재질을 입혀 주고요 그 다음에 심도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FOB라고 해서 FOB가 아니라 DOF라고 해서 Depth of Field라고 하는 그런 그 배경, 그 특정 거리에 있는 오브젝트 이외의 것들을 이렇게 뿌옇게 날려버리는 그런 것들도 한번 간단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라이트를 한번 만들어 줘야 되는데 라이트를 만들기 전에 한번 렌더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 하는 방식은 여기 있는 렌더링 버튼을 이용하면 되구요 기본적인 마야 2020에서는 기본 렌더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아놀드 렌더러를 이용해서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마야 소프트웨어랑은 조금 다른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마야 소프트웨어는 렌더링 했을 때 기본 디폴트 라이트가 생기면서 렌더링이 되기 때문에 화면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경우가 없는데요 아놀드 렌더링 같은 경우는 그 빛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오게 됩니다 화면에 실제로 있긴 하지만 빛이 없는 상태가 렌더링이 되게 되요 그래서 우선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라이트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빛을 만들어 줘야 돼요 아놀드 항목에 보게 되면 이렇게 라이트라고 하는 항목이 있구요 여기에 여러가지 라이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선 에어리어 라이트라고 하는 걸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리어 라이트 그럼 이렇게 판때기에 뾰족 튀어나와 있는 이런 형태의 라이트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우선 여기는 화살표는 아니지만 이 방향이 빛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에 맞춰서 빛을 맞춰 주면 되구요 이거를 이렇게 빛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 오브젝트를 비춰 주는 빛 보통 스튜디오 촬영할 때 보게 되면 배경을 이렇게 뒤에 깔구요 여러 개의 조명을 오브젝트에 비추는 그런 형식을 쓰게 될 겁니다 그런 것처럼 빛을 여러 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어리어 라이트를 왼쪽에다가 그 다음에 복사를 해서 복사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복사를 해서 약간 위쪽에 이렇게 배치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브젝트 사물을 비추는 세 개의 에어리어 라이트를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이 상태에서 한번 렌더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빛이 생겼기 때문에 렌더링을 하게 되면 화면에 뭔가 보이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어둡게 보이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어둡게 보이는 부분은 라이트를 여러 개 만들거나 아니면 라이트의 속성을 좀 조정을 해 줘야겠죠 라이트를 하나 선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라이트 하나 선택을 해 보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채널 박스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속성이 보이고요 컨트롤 A를 눌렀을 때 조금 더 자세한 속성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 중에 빛의 밝기랑 연관이 있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Intensity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Exposure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항목입니다 빛의 색이, 강도 이런 의미가 되고요 Intensity는 그 다음에 Exposure라고 하는 것은 노출에 관련된 빛에 노출된 정도를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라고 하면 Intensity라고 하는 것은 직접 광의 밝기를 의미하고요 여기 있는 Exposure라고 하는 것은 간접광, 반사한 광의 밝기를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느낌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Exposure라고 하는 것을 조금 높여주게 되면 우선 반사되서 나오는 빛을 조금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한 번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5 정도로 이렇게 높여주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 좀 주의하실 부분은 Attribute Editor에서는 선택한 오브젝트에만 이 Exposure라고 하는 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다른 것은 이렇게 같이 선택되어 있다고 해도 이렇게 여러 개가 한꺼번 선택되어 있다고 해도 여기 있는 값을 조정한다고 해서 여기 있는 게 바뀌지는 않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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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의 오브젝트가 선택되어 있다 그럼 여기 있는 값을 O로 바꿨다고 해서 얘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걸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걸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채널박스에 보게 되면 이렇게 에어리어라이트, 쉐입에 보게 되면 여기 Intensity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Exposure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값을 입력하게 되면 동일한 속성을 갖고 있는 항목이 한꺼번에 바뀌기 때문에 세 개 다 여기는 Exposure라고 하는 노출 관련된 부분을 조금 높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렌더링 해보게 되면 빛이 받고 퍼져나가는 빛이 좀 밝아지기 때문에 공간이 조금 밝아져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보다 좀 밝아졌죠 혹시라도 이제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 가면서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이미지 지우기와 세이브 이 두 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항목을 저장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장 그럼 여기 아래쪽에 스크롤이 나오게 돼서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이 Exposure라고 하는 걸 만약에 6 정도로 올렸다라고 하면 다시 렌더링 해보게 되면 아까랑 조금 차이가 있는데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저장한 거랑 비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렌더링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아래쪽에 스크롤을 이용하게 되면 기존의 것들이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밝아진 걸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변화되는 것을 좀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이제 우선은 라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세 개를 만들었습니다 라이트의 속성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속성이 보게 되면 Color, Intensity, Exposure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밑에 보게 되면 Use Color Temperature 라고 해서 빛의 온도 이런 걸 조정을 해 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이용하게 되면 여기 있는 빛의 온도에 따른 그런 색깔 이런 것들도 표현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릭해 보게 되면 이렇게 Temperature의 온도에 대한 속성이 있고요 이거 값을 조정하게 되면 왼쪽에 여기 있는 Color가 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푸른 톤, 약간 붉은 톤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렌더링 하게 되면 여기는 이 색깔 톤에 있는 그런 밝기 아 그 온도로 이제 색 온도로 뭐 되기 때문에 뭐 형광등이라든가 약간 백열등 표현할 때 이런 것들을 값을 이용하게 되면 그렇게 표현을 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역시나 여기는 이 오브젝트 세 개 다 선택을 해서 적용해 줘야 되고요 아까 전과 같은 방법으로는 이 항목은 여기 이 채널박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Temperature라고 하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안 되고요 각각 하나씩 선택해서 적용을 해 줘야 될 겁니다 만약에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한번 선택을 해서 여기 있는 Temperature를 클릭을 해서 약간 붉은 푸른 톤 약간 온도를 높여서 푸른 톤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를 하고 약간 푸른 톤 체크를 하고 약간 푸른 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톤이 이 이미지도 한번 저장을 해 놓고요 렌더링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이 색 온도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약간 푸른색 톤이 보이게 될 겁니다 Temperature라는 걸 이용해서요 위에 있는 컬러도 비슷한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색 온도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수칙 값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입력을 하게 되면 그걸 흉내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럴 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아까 전에 약간 갈색 톤이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약간 푸른 톤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Light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Intensity나 Exposure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 빛의 밝기를 조종할 수 있고요 우선 이렇게 표현을 해 줬고요 그러면 여기 오브젝트의 쉐이더를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이더를 선택해서 쉐이더를 조종해 줄 텐데 우선 이 쉐이더는 Maya Arnold Renderer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쉐이더가 아닌 다른 쉐이더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Favorite Material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 있냐면 이렇게 Assign New Material을 클릭하게 되면 나오게 되는데요 Maya 클릭하게 되면 나오는 블린 렘버트 이게 아니라 Arnold 쉐이더를 클릭해 보게 되면 나오는 여기 있는 걸 사용해야 됩니다 그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게 AI Standard Surface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면은 보통 다 이걸 사용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위에 있는 오브젝트도 Assign New Material Arnold AI Standard Surface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은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 쉐이더가 바뀌었어요 그러나 속성이 안 바뀌어 있으니까 그게 바뀌는 건 없겠죠 이 상태에서는 약간 금속 효과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효과 금속 효과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가 않아요 우선 오브젝트 선택을 하고요 우선 AI Material을 찾아가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넣고 Material Attribute를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AI Standard Surface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금속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가장 처음에 베이스에 메탈리스라고 하는 메탈리스라고 하는 금속 느낌의 정도를 나타내는 메탈리스가 있습니다 0이라고 하게 되면 메탈 느낌이 없는 거고요 2를 하게 되면 메탈 느낌을 내는 겁니다 메탈의 느낌이 나게 되면 맥스모브 나게 되면 이렇게 Diffuse Roughness라고 하는 건 비활성화되게 되고요 웨이트하고 컬러값은 여전히 유효하게 됩니다 어쨌든 금속 느낌을 낸다고 하면 그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선 가장 높은 값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렌더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 이렇게 하게 되면 금속 느낌이 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반사가 되고 빛 같은 경우도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빛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오브젝트도 반사돼서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뭐 상당히 어렵지 않은 세팅으로 금속 같은 느낌과 여기는 약간 이것도 예쁜 회색 볼 같은 느낌이 좀 들게 되죠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항목이고요 여기다가 스페큘라 항목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여기 있는 게 너무 강하다 싶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이 스페큘라 부분이 너무 진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roughness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스페큘라가 매치는 정도의 약간 거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높음 높일수록 퍼지게 되고요 낮음 날수록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한번 저장을 해보고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oughness 라고 하는 0.5 라는 값을 약간 높여 놓게 되면 렌더링 했을 때 이렇게 강한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 경계가 부드럽게 바뀌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아까 전 같은 경우는 진하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부드럽게 퍼져서 스페큘라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색톤을 조금은 어둡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금속 같은 느낌이 약간 어두운 톤이니까요 그래서 위에 보게 되면 칼라를 이용해서 약간 낮춰서 색톤을 조금 어둡게 표현해 주도록 할게요 색톤을 좀 어둡게 메탈리스를 이용해서 금속의 느낌을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칼라를 이용해서 약간 전체적인 오브젝트의 톤을 조종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약간 어둡게 됐죠 아까 전에 너무 좀 밝아서 그랬는데 약간 어둡게 표현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아까랑 조금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어둡게 좀 표현됐죠 그 다음에 이제 스페큘라 항목에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러프니스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는 이 스페큘라를 약간 퍼져게끔 표현을 해 줬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해 줄 수 있느냐 만약 예를 들어서 음 칼라 값 여기는 이 스페큘라 웨이트 값 지나 이 칼라 값들 조종하게 되면 역시나 이 스페큘라에 대한 느낌을 조금 바꿔 줄 수도 있습니다 스페큘라 칼라를 이렇게 낮추게 되면 스페큘라 자체의 그런 색깔 톤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빛에 대한 스페큘라이기 때문에 크게 바뀌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될건 이 칼라 값 스페큘라가 비춰지는 그 스페큘라에 이렇게 어 이걸로는 좀 확인이 안 되는데 아무튼 조종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게 되면 음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 줄 수가 있을 거에요 위에 있는 오브젝트도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오브젝트 선택을 해 주고요 약간 AI 스탠다드 서페이스를 찾아가 보고 뭐 예를 들어서 에는 약간 붉은색 오브젝트를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칼라 값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바꿔주면 붉은색 오브젝트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 스페큘라 이렇게 값이 있는데 너무 여기 있는 이 스펙이 진하다라고 하면 역시나 러프니스라고 하는 걸 조금 높여 주게 되면 이렇게 이제 비춰지는 부분도 약간 뿌옇게 뭉개지게끔 표현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난반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 속성마다 조금씩 조정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 여기는 이 오브젝트에 이제 이 이 Depths 오브 필드라고 하는 그 거리에 따라서 포커스를 맞춰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 더 표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Depths 오브 필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 카메라에 영향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바라보고 있는 이 오브젝트 거리에 포커스가 되는 거리에 따라서 이제 그게 값이 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기 여기 카메라를 선택을 하구요 아놀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아놀드 속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 이 Enable DOF라고 해서 Depths 오브 필드 Enable 하게 되면 우선 Depths 오브 필드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속성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포커스 디스턴스랑 그 다음에 팩처 사이즈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커스 디스턴스는 이 말 그대로 어떤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포커스를 날릴 것인가 라는 의미가 되게 돼요 근데 O라고 값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오브젝트가 얼마만큼의 거리가 있는지 저도 잘 모르니까 뭐 이 Major Tool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측정을 할 수도 있구요 여기 Windows Display에 Head of Display에 오브젝트 디테일을 보게 되면 선택한 오브젝트 이렇게 Distance from Camera 라고 하는 속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887 이라고 하는 값이 이 카메라하고 여기는 이 붉은 스피어와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확하게 맞추고 싶다고 하면 클릭을 해 주고 4.887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 줍니다 이게 이제 이 포커스 심도 값이구요 아 심도 값이 아니라 포커스 거리구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값을 이용해서 뭉개진 정도를 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0.1 정도로 이렇게 조정하게 되면 이걸 저장을 하고 렌더링 해보게 되면 이 5정도의 4.887 거리에 있는 주변에 있는 애들만 포커스가 그 선명하게 남기구요 그 앞뒤로 약간 뿌옇게 포커스를 날려서 조금 더 그럴듯한 이미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여기는 이 구는 선명하게 보이는데 이 앞쪽에 있는 부분은 약간 뿌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뒤쪽도 마찬가지로 뿌옇게 날아가게 되고 뒤에 이제 오브젝트가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날아가게 될 겁니다 이 값을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Depth of Field를 적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걸 하게 되면 렌더링 속도가 조금 느려지게 되니까 그건 좀 주의를 해주시구요 그리고 이제 렌더링을 좀 해주는데 렌더링 퀄러티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 퀄러티에 보게 되면 렌더 아놀드 렌더러 선택해 보게 되면 이렇게 카메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링이라고 보통 불리우는데 3이라고 우선 기본값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해서 한번 렌더링 걸고 두번 렌더링 걸고 세번 렌더링 걸어서 결과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렌더링 속도가 느려지게 되구요 높으면 높을수록 이런 노이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값을 샘플링 값을 만약에 5를 했다라고 하면 렌더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보게 되면 샘플 25 이런 식으로 값이 이렇게 바뀌게 되구요 그 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 디피지트 샘플 뭐 이런 것들이 다 바뀌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보다 훨씬 더 오래 렌더링이 걸리게 되지만 노이즈나 이런 것들 표면에 대한 노이즈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완화가 돼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아웃풋에서는 카메라 샘플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높여서 해 줘야 됩니다 뭐 이 밑엔 디퓨즈, 스페큘라, 트랜스미션, SSS, 그 다음에 볼륨, 인디렉트라고 하는 항목들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맞게 퀄러티를 조정을 해 줘서 원하는 부분만 여러 번 개선하게 돼서 그 부분에 노이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게끔 해 주는 항목들이 존재하게 되구요 그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게 우선 기본적인 아놀드 렌더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제 아놀드 렌더링을 라이트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금속 재질에 대한 여러가지 속성들을 이용해서 금속 재질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렌더 퀄러티를 관련된 부분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구요 화면에 렌더링 된 거랑 비교를 해 보게 되면 이렇게 노이즈가 이 부분이 샘플링이 많이 있었던 지저분했던 부분이 이렇게 약간 줄어든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 부분을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카메라 샘플링 값을 높여주면 되는데 높으면 높을수록 렌더링도는 느려지니까 그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필요하시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